사진 한 번 찍어야지 같이 사진 한 번 찍어 자 같이 사진 한 번 찍어 같이 서봐 하나 둘 좀 친한 척 좀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조금만 더 가까이 가 매장 가서 맛있는 거 사줄 거 같아 저 돈 뺄게요 자 뒤로 돌았 뒤로 돌았 얼굴이 까맣게 나와가지고 조금 더 가까이 친한 척 좀 더 가까이 가 아 왜 그래 진짜 네 됐습니다 고마워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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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효야 너희 지효가 너무 시원해 네 지현우요? 아 호누 알아요? 아 그렇구나 얘는 영영個 좀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. 그러면 성결을 누가 줘야겠다. 성결을 누나가 이렇게 많이? 안에서 없는걸. 네, 네, 네. 빨리 와. 이 자리에 대해서는 다 이라고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네, 맞아요. 아픈 제 안 나와서 연락이 없네요. 아, 네. 눈치도 안 나오고. 네네네네. 가세요. 박수 드릴게요. 지수야. 엄마, 이제 잘 먹어. 지우랑 현지랑 하나 찍었나? 응. 찍었나? 안 찍었지? 아, 제발 가. 찍어야지. 제발 가. 빨리 와, 현지랑 장아, 제발. 지수는 지가 저러워야죠. 가봐. 형이랑 하나 찍어야지. 찍었나? 찍었잖아. 둘이나 안 찍었잖아. 아, 이거 너무 시커메. 뒤로 돌아. 아, 아빠 눈이 이렇게 된다, 이거. 아유, 그래도 뭐. 이거 뭐. 아유. 하나, 둘. 엄마 안 오셨냐? 아, 오셨어요. 오셨어요? 아유, 고생했어. 아유, 추워. 현지랑 하나 찍어야지. 그냥 가. 우리 흑석동에 내려줘. 자기 갈 거면은. 흑석동에? 나 우리 흑석동에서 떡볶이 사올게. 에이, 졸업 신났어. 우수. 뭐해. 우리 흑석동에. 그을 사온 후 할 수 있으신지요?